아빠 나 다시 일어날 찍었어 이미 너네 서로 찍어 루이 위로 와봐 루이 어우 추워 여기 골목 눈 엄청 많이 써야겠다 루이 일로 와봐 루이 털 따뜻해 루이 일로 와봐 루이 털 따뜻해 일로 와봐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어우 따뜻해 너 안 춥냐? 바닥에 누워도? 루이 털 루이 털 맛있어? 와 이거 이렇게 준비해 아니 나한테 큰 놈 정사 아우 야 이름을 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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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제네라이 저거 받아야 돼 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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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야잇 우와 키바우스 너무 이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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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야잇 마이 러시 passo 1층 올라와서 눈 보면 이쁘겠다 밤에 지금 말고 미끄러워서 계단이 미끄럽다고 미끄럽다고 올라가서 나는 아빠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 줄 알았어요 이따가 춥다 날로이한테 쉴까요? 머리 좀 빠져봐 추가가 볼게 머리가 막힌 올라가는데 나 택배 속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